안녕하세요 재은재은입니다. 오늘은 NCT Dream 맛 앨범의 포스트 카드북을 사용해 달력을 만들어 볼 거예요. 준비물을 준비해 줍니다. 먼저 포스트 카드북을 한 장 뜯어줍니다. 먼저 알파벳 스티커로 유어를 적어줄게요. 그 다음 유일 스티커를 붙여줍니다. 그 다음 유월 날짜에 맞춰 숫자 스티커를 붙여주세요. 주변 빈 공간을 스티커로 더 꾸며줄게요. 해찬이 생일도 표시해 주었습니다. 컴백 날짜도 적어줄게요. 마지막으로 달력꽂이에도 스티커로 NCT Dream을 적어주었어요. 이제 포스트 카드를 달력꽂이에 꽂아주면 완성! 여러분도 최애 사진을 활용해 달력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떤가요?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. 안녕!